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그 공부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인식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소개할 거 두 카트가 있어서 두 주제를 먼저 소개 올리고 그리고 바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가 저희들 밴드 이름인데 밴드에는 실시간으로 공개를 다 해줍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곧 전체를 또 공개적인 여러가지 행사도 다 오픈을 하니까 밴드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공식적인 밴드 이름은 현대 참선원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밴드에 치시면 저희들께 실시간 다 뜹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가지 정보와 여러가지 행사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밴드 이름 말고 원래는 밴드 이름은 그냥 현대 참선원 이지만 원래 교육원 이름은 그냥 노천 교육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게 8월 14일 그러니까 2017년 8월 14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9월 23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토요일까지 제3기 사랑방 예비 지도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모집 자격도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첫째는 7주 동안 저희 과정을 이수한 사람 첫번째 자격기준이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 교육 저희 교육 7주차를 이수한 사람 두 번째는 학위자들인데 지금도 저희들은 박사님 4분 정도가 수련 중에 있어요 2기 교육생으로 사랑방 지도자로 그리고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박사님 이건 약간 정장할게요 박사 혹은 석사 혹은 각종 요렇게 자격증 소유자들 있잖아요 요렇게 교사 자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여러분들이 이런거하고 상관없이 또 1,2번하고 해당상이 안돼도 저희들하고 추후에 상담을 통해서 추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자격을 부족한 자격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상관없어도 일반 수련생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으니까 교육기간은 100일입니다 100일간 3기 모집하는데 홍익보살 지도자를 30명을 모집해요 여러분들이 잘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도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세가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첫번째 이 세가지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가 홍익적인 텍스트에 닿아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랑방 지도자가 홍익보살이니까 첫번째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즉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 이거는 퍼펙트할 정도로 해결됩니다 두번째 평생 내가 좋아하는 도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진리공부 명상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닦는 체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문학적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판박계 도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이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나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홍익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CEO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게 저희들 지금 1기생 졸업생이 조금 있으면 9월 9일날 이제 한 10여일 남친 남았는데 9월 9일날 1기생이 첫번째로 졸업생이 배출이 됩니다 11명 전원 다 배출이 되는데 졸업을 하면 지금도 6팀 정도가 벌써 10일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과 동시에 미래의 CEO들이니까 먹고 사는게 넉넉한 그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조금 넉넉하게 해결이 되면 평생 닦으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홍익보살로서 황보살로서 충분히 대성적인 대성보살로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 주는게 저희들 노천사랑방문화운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밴드는 현대참선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데 뜻이 있고 도전할 의향이 있으면 여러분도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9월 23일까지가 마감이지만 10월 전까지도 약간의 유동은 있어요 약간의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하고 추후 상담을 통해서 날짜는 얼마든지 맞추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100일 동안 어떻게 상주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와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다 지금 1기생이 11명 하고 있고 2기생이 2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하얀 게 100일 동안 진짜로 무슨 절집의 행자교육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있는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주말에는 외출도 가능하고 정말로 이거는 경우의 수인데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에는 시간을 할애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오후에 입소하셔서 다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실 수 있고 목요일 날 일찍 오전 교육만 마치고 나가서 목, 금, 토 이렇게 계실 수도 있고 일요일까지 대개에서 그러니까 반은 여기 있고 반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원칙을 수련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의 수에는 나는 이렇게라도 교육을 마치고 싶다는 사람의 안에서는 그렇게 시간도 안배를 해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이 위대한 노천문화운동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적극 강추드립니다 적극 권장하고 그리고 꼭 밴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도전하시고 또 밴드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대로 이 코너는 마치겠습니다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